실학을 체계화한 정약용 정약용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실학을 연구한 학자입니다. 그는 정조의 신임을 받으며 많은 업적을 세웠죠. 화성 설계를 맡아주게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정약용은 거중기와 유형거, 배다리 등을 만들었어. 하지만 정조가 그를 아낄수록 시기하는 자들도 생겨났습니다. 저자가 전하의 신임을 독차지하는군. 그러던 1800년, 정조가 세상을 떠나자 정약용에게 시련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1801년, 신위년에 천주교들을 박해하는 사건인 신유박해가 일어난 것이죠. 천주교도들을 잡아들여라! 왜 천주교들을 박해했어요? 제사를 거부하고 평등사상을 강조하는 천주교가 조선의 유교 질서를 해친다고 생각했거든. 이때 정약용은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천주교에 관심을 가졌던 일이 빌미가 되었던 것이죠. 아우, 유배가서도 몸을 잘 살피게. 저는 강진으로 갑니다. 형님도 몸조심하세요. 신유박해 때 정조가 아꼈던 신하들은 모두 유배를 가거나 처벌을 받았어. 정약용의 셋째 형 정약종은 처형당했고, 둘째 형 정약종은 흑산도로 유배를 갔지. 그러나 정약용의 유배생활이 시련으로만 가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곳이 내가 지낼 곳이구나. 그는 유배생활 동안 공부에 전념하기로 하였죠. 이곳에서 학문을 실컷 연구해 보자꾸나. 정약용은 유배지의 집을 학당으로 꾸며 제자들을 받고, 농업중심의 개혁을 주장하며 실학연구에 힘썼습니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생활 중 약 10년을 다산초당에서 지냈어. 다산은 차나무가 많았던 만덕산의 별명이고, 초당은 초가집을 뜻해. 또한 경세 6표, 문민심서 등 500여 권이 넘는 책을 남기며 실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죠. 정약용은 1818년 유배생활이 끝난 뒤에도 학문 연구를 계속했어. 이처럼 정약용이 새로운 학문과 기술에 관심을 가지며 끊임없이 연구한 것은 백성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기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답니다. 귀양사리에 좌절하지 않고 한평생 나라를 위해 연구에 몰두한 모습이 완전 멋지다. 정말 대단해요. 제가 느낀 점은 귀양의 가수도 학당을 꾸미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나라를 위해 도움이 되는 책들을 만드셨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 조선의 제22대왕 정조의 신하로 화성설계, 거중기 발명 등 많은 업적을 세운 1801년 발생한 신유박해 때 강진으로 유배를 가게 된 유배 기간 동안 학문에 몰두하여 경세 유표, 몽민심서 등 수많은 책을 남김 농업 중심의 개혁을 주장하면서 실학을 집대성함 적час 세계였습니다. 되자